안녕하세요. 수포탈출의 희망 김상희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6월 모평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TCC를 듣는 학생들은 지금부터 6월 모평까지 얼마의 기간이 남았건 간에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남은 기간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6월 모평의 의미부터 알아야 돼.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판단이 서거든 일단은 첫째 얘는 진단이야 진단. 무엇에 대한 진단. 자기의 공부법에 대한 진단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점수가 아니야. 내가 시험 보고 몇 등급 나왔다? 그래서 나는 끝이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공부했는데 그 공부한 분량 그리고 공부한 수준이 과연 수능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맞게 공부하고 있는가? 나는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단한 다음에는 반드시 반성을 해야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반성은 잘한 거는 당연히 칭찬을 해야지. 그렇지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그 다음 이후에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6월 모평이야. 특히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절대로 시소 게임을 하면 안 됩니다. 시소 게임.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시소. 시소의 특징 알지? 무슨 말이냐면 6월 모평에 국, 영, 수 세 개가 있잖아. 그 세 개 중 특정 과목을 집중적으로 막 공부를 하는 거야. 그 세 개 중에서 하나 버리고 두 개 열심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딱 시험을 봤더니 원하는 등급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됐다. 이제 얘는 내가 원하는 등급 나왔으니까 남은 거 하면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6월에서 9월 사이에 자기가 떨어진 과목, 못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잘한 거는 내팽겨추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9월 달에 가면 이제는 거꾸로 되는 거예요. 집중학습 한 거는 올라가 있는데 그동안에 옛날에 잘 봤던 건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또 수능 때까지 또 그걸 바꿔서.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러면서 총평균은 또는 총 등급은 맨날 똑같고. 자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거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시속 게임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즉 어떤 특정 과목을 너무 방치하거나 또는 너무 집중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6월 모평을 열심히 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일종의 시뮬레이션이에요. 시뮬레이션. 영어를 내가 잘 못하죠. 시뮬레이션. 무슨 말이냐면 이걸 리허설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리허설은 뭔가 약간 축제 분위기가 나가지고 조금 더 학생들이 차분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뮬레이션. 자 무슨 말이냐면 봐라. 만약에 지금 지금 이 시점부터 앞으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봐. 예를 들어 수능 전 한 달 또는 수능 전 2주 남았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때의 학습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6월 모평이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준비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능 전 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겠다라고 본인이 일상생활을 잡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침에 무슨 공부? 점심에 무슨 공부? 뭐 이런 식으로. 그치? 자 그래서 수능 전 준비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한번 해보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탐구. 자 전체적으로 시험 보는 시간이 거의 8시간이 넘어가거든.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집중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치? 하루 종일 집중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생각보다 이 1, 2, 3, 4교시 이거를 다 잘 보는 경우가 없어. 만약에 1, 2, 3, 4교시를 다 잘 봤다. 그게 대박이야.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4개 중에 하나 정도를 망칩니다. 그런 학생들은 대학을 갔어요. 아니 진짜로 현재 대학에 가 있는 친구들 아니 난 재수하는 친구들한테 내가 물어본다고 너 재수하는데 수능을 왜 그렇게 못 봤니?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그런 줄 알아? 1, 2교시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 멘붕이래. 그래가지고 밥 먹고 나니까 정신이 들들해. 그래서 3, 4교시만 잘 봐 그냥. 그러면 재수야.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4개 중 보통은 하나를 망쳐. 그러면 대학을 가. 4개 다 잘 보는 게 좋잖아. 그렇죠? 4개 중 2개를 망치면 대부분 재수하거나 아니면 맞춰서 갑니다. 조금 떨어져서. 그리고 이제 반수를 할까 말까 생각하면서 이 TCC를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루 종일 전 과목을 다 잘 보려면 시험을 보는 훈련도 해야 돼. 일종의 실전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고 1교시 때 집중하고 그리고 이 잠깐의 쉬는 시간에 어떻게 자기를 마인드 컨트롤을 할 것이며 행여라도 2교시를 살짝 못 봤다고 가정했어도 그게 3교시, 4교시 끝까지 집중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됐어. 이번 시험은 진짜가 아니야. 6월 잘 못 보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이날 하루만큼은 엄청 진지하게 봐야 돼. 수능처럼. 알겠어? 그래서 비록 공부를 조금 했지만 비록 준비는 다 덜 됐지만 준비 아직 안 됐지만 현재 나의 실력으로 최대한 점수를 올릴 수 있도록 그날 하루만큼은 엄청 진지하게 봐야 됩니다. 진짜 수능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특히 시험 볼 때 어느 정도 자기가 포기한 과목이 있잖아. 준비 덜한 과목. 그리고 지치는 시간대. 그때 자버리지 마. 평소에 그렇게 준비하다. 평소에 그렇게 시험 볼 때 하루 종일 집중 안 하고 자다가 또는 쉬다가 수능 당일날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그날만큼은 여러분들이 수능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루 종일 이 집중했다가 긴장을 풀었다가 집중했다가 긴장을 풀었다가 바로 이걸 훈련을 하란 말이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6월 모평의 의인은. 알겠어요? 그리고 또한 밥 먹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먹는 거. 뭐 먹었더니 속이 거북해. 그렇다면 9월 평가원 때는 안 먹어봐야지. 자기한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잖아. 그래야지 수능 때 제대로 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갈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서 그날 하루의 컨디션 이것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의의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진단하고 반성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게 6월 모평의 의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궁금한 수학 학습법에 대해서 알려줄게. 일단은 아직까지는 개념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문제풀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극소수 1등급이 어느 정도 보이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문제풀이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조차 만점을 받으려면 한 번 더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야 돼.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개념 완성 근데 말로만 개념 개념하지 말고 어떻게 개념을 잡아야 되는지 알려줄게요. 일단은 첫째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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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단원명 예를 들어서 수원이다 그럼 행렬 그럼 행렬 안에 뭐 뭐 있어? 행렬의 정의 연산 그리고 뭐 있어요? 행렬의 곱셈 역행렬 역행렬과 연립 1차 방정식 이렇게 제목이 딱딱딱 있잖아. 그러면 그 중단원 내에 가장 핵심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핵심 개념을 자기가 한 번 말로 할 수 있는지 한 번 스스로한테 한 번 확인을 해봐. 그러니까 단원명을 딱 보고 예를 들어 역행렬과 연립 1차 방정식이다. 그렇다면 이 단원에서 이 단원에서 핵심 개념은 뭘까? 그거를 말로 그냥 해버리세요. 안 써도 좋아. 그래서 아, 이거는 뭐 뭐 뭐 뭐고 역행렬이 있으면 유일한 한 쌍의 해. 역행렬이 없으면 해가 없거나 무수히 많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말로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할 수 있으면 그러면 개념 정리되어 있는 거야. 만약에 혼자 말로 하는 게 좀 이상하다. 그럴 때는 책을 읽으면 돼요. 교과서 또는 개념서 그걸 빠르게 읽으면서 중요하다 싶은 부분은 확실하게 밑줄을 거 놓고 그리고 시험 전날 빠르게 한 번 읽어보면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래서 요렇게 그 각 단원별로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봐봐 여러분들 6월 평가원 시험은 골고루 나오게 돼 있어. 시험 문제 자체가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면 남들이 안 틀리는 문제를 꼭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본이 돼. 그 다음 남들이 틀리는 문제를 내가 맞아야 돼. 그래야지 점수가 오르는 거야. 그렇다면 일단은 개념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개념 학습을 하면서 기본 유형을 반드시 습득해야 됩니다. 그 단원에서 반드시 나오는 기본 유형이 있어. 교과서로 따지면 교과서 대표 유형이에요. 교과서 우리 교과서에 보면 조금 멋있게 박스 쳐가지고 나와있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대표 유형이야. 그런 것들을 꼭 풀어보도록 하시고 또는 만약에 내 개념서로 공부를 한다. 그렇다면 수포자 개념에서는 개념 확인 그리고 철저한 개념에서는 실전 문제 바로 그런 것들을 한번 쭉 풀어버리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본 유형을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풀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 풀이 자 아무래도 문제 풀이 뭐라도 좀 해야겠지. 그치? 제일 중요한 게 개념이지만 그래도 요거는 좀 해야 되잖아. 자 요거와 관련해서는 내가 긴급 처방을 하나 해줄게. 아주 긴급 처방. 그게 바로 뭐냐? 나라면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일단은 첫째 내가 공부하기로 했던 개념 학습의 진도는 그대로 유지할 거예요. 왜냐하면 6월 모평이 전부는 아니야. 6월 다음에 9월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수능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는 수능을 잘 보면 되거든. 따라서 내가 현재 진행하고 있던 나의 개념 학습의 진도는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다시 내가 수능을 본다면 나는 분명히 그렇게 할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개념 학습의 방향을 설정하거나 또는 그래도 6월 모평을 좀 잘 보고 싶잖아. 그치? 그렇다면 나라면 이렇게 할 거야. 일단은 첫째 첫째 자 전년도 기출문제 있지? 전년도 기출문제 6월 그리고 전전년도 기출문제 있잖아. 이거를 일단 얻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년도 기출문제를 한번 쭉 풀어볼 거야. 풀면서 아예 모르겠는 거 체크해. 풀리는 거 풀어야죠. 그쵸? 그래서 1번부터 30번까지 한번 쭉 한번 풀 겁니다. 한번 풀 거예요. 시간 내가지고 못 푸는 거 있어도 괜찮아.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 중요한 거 뭐냐면 1번에서 30번까지 다 한번은 봐야 됩니다. 알았어?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노란색 좀 부담되죠? 두 번째 이거 어떤 건 풀고 어떤 건 못 풀잖아. 그 다음 해설 강의를 들을 거야. 해설 강의. 해설 강의를 왜 들어야 되냐고? 내 해설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내가 내 해설 강의 듣는다니까 이상하지. 그래도 난 들을 거야. 나 같은 사람의 해설 강의를 나라면 들을 거예요. 나의 해설 강의를 들을 거야. 나의 해설 강의를 듣잖아. 그러면 나는 일단 1번부터 30번까지 문제를 다 풀어줬어. 그리고 각 문제마다 어떤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지 또는 각 문제에서 얘는 반드시 개념을 뭐를 공부해야 된다. 라고 학생들한테 충고를 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문제를 빨리 푸는 법 이 문제의 기발한 뿌리법 어 너 난 그런 거 안 해줬어. 나는 내 해설 강의가 여러분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고 이후에 도움이 되도록 나는 강의를 해놨어. 그렇기 때문에 강의가 길어. 그렇지만 분명히 보람이 있어. 따라서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문항을 뽑을 거예요. 자 내가 못 푼 문제가 있어. 근데 상희 선생님이 강의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어떤 어떤 개념과 관련한 문제니까 꼭 풀어야 하고 이거를 못 푸는 사람들은 반드시 개념 공부를 다시 해야 되고 이런 특정 문제를 내가 지적해준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나의 해설 강의를 통해서 개념 학습이 보완되어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겁니다. 그걸 찾아요. 그 부분을 보완하는 거야. 더 필요한 부분을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나의 해설 강의를 통해서 어떤 특정 유형이 있잖아. 그치? 내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하니까 꼭 나와 그 특정 유형의 유사 유형을 찾을 거야. 1번부터 30번까지 봤더니 뭐 뭐 뭐 뭐는 항상 나오는 유형이다 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해주거든 그럼 여러분들은 그거의 유사 유형을 수학 교과서 익힘체 또는 EBS 교재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 완성 교재 그거랑 유사 유형을 찾아요. 그래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풀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또 그 다음 30번까지 30문제 전부 다 욕심부리지는 마. 왜 그러냐면 현재 자신의 학습 수준에 따라서 어떤 거는 그 문제 하나 풀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개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 나는 진도를 안 나갔어. 나는 지금 아직 미통기는 시작 안 했어. 그런데 막 미분 막 이러는 거야. 그럴 때는 깔끔하게 포기하세요. 현재 자기 수준에서 최대치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유형을 잡으란 말이야. 그리고 조금만 보완하면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의 개념 학습을 하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욕심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 맞을 필요는 없어. 아직은. 우리는 수능 가서 다 맞으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실컷 얘기해놓고 우리 시험지는 어디서 구하고 해설 강의는 어디서 들어요. 알려줘야지. 그치? 여러분들 내 해설 강의는 쉽게 들을 수 있어요. 어디냐면 일단 메가스터디 여기로 와 웰컴 그 다음 로그인을 하세요. 로그인 그리고 나서 메가 선생님 가가지고 아 김상희를 찾아 김상희 클릭하고 들어가 그러면 여기 화면에 있잖아. 화면 딱 보면 내가 여기서 웃고 있어. 내가 여기서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면 막 무슨 리스트가 나와. 여기에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해설 강의가 있어. 해설 강의. 그러면 이거 해설 강의 클릭하고 들어가잖아. 그러면 내가 그동안 해놨던 해설 강의 리스트가 쫙 있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2012년도 6월 평가원 그치? 그거 해설 강의를 클릭하는 거야. 그러면 해설 강의를 클릭하면 화면에 해설 강의가 떠. 그러면 전년도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어디서 구하냐면 해설 강의가 떠. 해설 강의 여기 보면 여기 해설 강의 이거 내가 이제 해설 강의 이거 동영상 클릭했을 때 동영상을 클릭하면 이 내가 이제 나와요. 내가 막 해설 강의 할 거 아니야. 그럼 이 오른쪽 옆에 문제집 문제집 클릭하는 단이 있어요. 그거를 클릭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 평가원 문제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교육과정 평가원에 있다고 나와. 그래서 그거로 연결해줘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도비 뭐 뭐더라 그게 뭐라고 무슨 형태지? 한글 파일은 아니고 PDF인지 뭔지 그거로 다운받을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해놨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이제 기출문제 이거 개념학습 보완 특정 유형 유사 유형 훈련 자 여기까지는 기본이에요. 뭐라 그래야 되냐면 중위권 학생들을 위한 배려야. 그런데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거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치? 이른바 문제풀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문제풀이 아 나는 문제풀이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기출문제를 위주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기출문제 왜 그러냐면 봐봐 일종의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교재 중에 이런 거 있어. 자 근데 얘는 어떤 일이 있냐면 너무 잦다 유형들이 많아. 그래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물론 개념 공부를 할 때 얘는 도움은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내가 뭘 했어. 6월 평가원 전에 하는 공부로 예를 풀기에는 너무 답답합니다. 진도도 안 나가고. 따라서 따라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약간은 효율적인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문제풀이의 효율적인 학습은 개념 학습이 돼 있는 친구들이야. 알았어? 약간은 중상인 것 이상인 친구들. 그 친구들은 기출문제를 서서히 이제 문제를 볼 차례죠. 그런데 기출문제 모음집이 다양합니다. 너무 많아. 그래서 잡다하게 많은 거 하지 말고 확실하게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는 걸로 하세요. 알았어? 자기가 이것도 풀고 저것도 풀고 그리고 또 당의 연도에 그 해에만 출제됐던 아주 특이한 아주 어려운 유형이 있어. 그런 거에 발목 잡히지 마. 괜히 그런 거 해봤자 힘들기만 합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반드시 나올 유형 그리고 항상 나오는 유형 그런 것들을 먼저 꽉 잡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내 강의로는 구조적 기출분석 강좌 홍보야 노골적인 홍보입니다. 왜냐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자 요거를 활용하시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모음집을 골라서 열심히 풀어봐. 열심히 풀어보면 궁금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럴 때는 아까 말했던 내 해설강의 나 그동안 진짜 해설강의 많이 해놨거든? 그거를 다 일일이 찾아보면 그 해에 내가 반드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마무리.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준비는 덜 돼 있다고 생각을 해. 완벽한 준비가 되고서 시험을 본다. 사실상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완벽하다는 건 없거든. 공부를 해본 사람은 알아.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항상 부족한 걸 느낀다고. 그러기 때문에 첫 번째 가정 학생들이 생각하는 이번 시험은 준비가 덜 됐으니까 이거는 아니야. 얘는 그냥 볼 거야. 그런 자세 버리세요. 준비가 덜 됐더라도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보겠다. 그게 바로 중요해. 그게 바로 성의 있는 자세거든. 따라서 6월 평가원을 여러분들이 느슨하게 보면 그 여파가 9월까지 갑니다. 별로 준비 안 했으니까 점수가 덜 나와도 별로 괜찮아. 마음에 상처도 안 입어. 그럼 반성도 없어. 그럼 또 똑같이 공부하게 돼 있어. 9월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게 돼 있단 말이야. 따라서 가급적이면 이번 6월이 나의 첫 번째 수능이다. 좋다. 나는 이게 첫 번째 수능이다. 그리고 9월 평가원은 재수하는 기분으로 하겠다. 그리고 수능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시험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항상 생각해. 나는 이만큼 준비했지만 그래도 이 준비한 것보다는 더 나은 성과를 얻으려고 노력할 거라는 거. 알겠습니까? 준비의 양이 많고 적음이 아니야. 중요한 건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에요. 오케이? 자, 좋아. 여러분들 남은 기간 성의껏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래도 그날 시험 진짜 잘 보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